오메! 너도 여기 있었던 겨? 뭐예요? 여기가 아줌마 집이었어요? 왜 아무나 데리고 그래요? 마침 아저님도 와계시고 해서 당장 나가요 빨리 나 여기 볼일이 있어서 옮겨 니가 뭔데 나가라 말아요 빨리 나가라구요 너 할머니 보시고 빨리 나가 싫어요 아줌마도 우리집에 멋대로 왔잖아요 조용히 안해? 왜요? 아줌마도 소리질려고 나쁜 말 많이 해놓고 나도 안해요 나가 빨리 밖에 무슨일이니? 아니 저..저기 얘가 온건 비밀로에요 뭐하는 짓이요? 시방 큰사부인 아이고 회장님 기셨네요 지가 사진 찾으려고 차서방 좀 나와보게 어머니 어머니 여기 다들 있었구먼 참말로 잘됐네 어서 모셔가게 죄송합니다 여보 손님들 좀 난 머리가 아파서 하.. 하.. 전 괜찮으니까 어서 회장님께 가보시죠 아닙니다 손님 계신 자리에 이 무슨 실례인가? 하.. 어머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응응 집에 준영이 친구가 와갖고 아 갸랑같이 왔구먼 준영이 친구요? 황세희씨는 어디 갔습니까? 진짜 나빠요 아줌마같이 나쁜 사람 절대 우리 엄마 아니야 아악 누간이 엄마야 그딴 소리 꺼내지도 마 나도 싫어요 아니 절대 싫어요 그 입 좀 담으라니까 세종아 아빠 애덱이 애덱 애덱이 냰 때 아 너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